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의견 코너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특히 첨예한 그런 사회 현안인 경우에는 의견 코너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유익한 그런 코멘트를 내놓습니다 시청자들의 예리한 진단이나 전망에 자주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엊그제 재금표 수학이란 제목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좋은세상님이 그 방송을 보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가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사전투표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짜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메우려다 보니까 인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무선무선 선거를 위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미리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를테면 삼리빵 박스 같은 것이예요 그러자 이시아나 윤님이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 스캔 검증에서 QR코드 상의 일렬번호 중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숫자 이상의 일렬번호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기표된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지를 빼낸 이후에 전부 새로운 인쇄물로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렬번호를 맞춰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괴람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제 배춘잎 사전투표지 같은 게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윤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선개표 당시 생선된 인이비지 파일 원본과 다른 투표지들이기 때문에 파일 원본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딱 맞추어서 조작하려다 보니까 전부 표 갈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째로 표를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새로 표를 인쇄해서 만들어서 그들은 총선 관련 서버를 모두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전산 조작이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걸리더라도 단순 표갈이 부정만으로 꼬리를 자를 것입니다 아주 예리한 이시아나 윤님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처럼 방송 후기에는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준으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내다보는 신민들이 계십니다 지금 소개한 두 분은 정거로 입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제조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인쇄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부분적으로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 월요일날 인천연수구 의뢰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대량의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지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사전투표지를 빼낸 이후에 전부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새로 인쇄한 것을 투입했다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검표 과정에서 사전투표지의 거의 대부분 혹은 거의 전부가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거물들과 정황이 속속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인천연수구 올 뿐만 아니고 130건의 대부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전 선거무효소송의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사본투표지의 재질, 인쇄상태, 도장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 검증하면 엄청난 흑막이 드러나게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관위는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바로 이 같은 노력에 대부분도 호응할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함에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유권자의 손에서 기표되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지, 위조 사전투표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만일 가설이나 시나리온이나 의심이나 의욕 단계를 넘어서서 만일 정거물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되면 나라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정말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가짜 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라고 의심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사전투표함을 개암하니까 본드라든지 인쇄용 풀이라든지 테이프 흔적 등이 붙어있는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참관인들의 관찰과 정언에 따르면 본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테이프가 붙은 사전투표지, 옆구리에 절단하다가 남은 종이 흔적이 붙은 투표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메모지가 사실 뭘 뜻하는가 하니까 인쇄된 겁니다 이 메모지를 보시면 이런 노란 본드를 붙여서 절단합니다 이런 노란 본드의 흔적이 다수 이번 개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사전투표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사전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쇄했다는 것은 위조된 사전투표 용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이 노란 본드의 흔적들이 그러니까 일부가 풀이나 접착체로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이가 붙어 있는 것 등은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에 그 종이를 자르기 위해서 종이의 일부를 접착체 본드로 붙인 이후에 거대한 절단기로 종이를 자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노란색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100% 제거를 못하고 종이를 쌓아놓고 그냥 자르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접착제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꽉 누른 후에 큰 전달기를 가지고 자르는 것이죠 이 노란색 본드나 풀이나 접착제가 이번에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재검표에서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국을 까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결국 외부 인쇄소에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인쇄해서 대량으로 투입했다 이런 아주 유력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억지를 부리거나 주장만 외치거나 본인의 양심을 팔고 무슨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노란색 본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선관위 관계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인쇄물이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선거 도장 날인 상태가 비슷한 사전투표용지가 또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장에 가보셨겠지만 기표하기 위해서 그런 동그라미로 된 기표도장을 든 유권자는 사실 기표장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딱 찌릅니다 그 가난에 주목할 만한 정언은 재금표에 참석하는 참관인들은 당일 투표지를 쭉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도장 찍은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만큼 굵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표 도장을 찍은 상태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인간이 다 다르니까 도장을 찍는 모습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찍혀진 도장도 천태의 만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를 거다 반면에 이번에 사전투표함을 까니까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기표도장 상태는 놀랍게도 유사하고 특히 그 도장이 찍혀진 상태가 굵은 상태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것은 거의 관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도장 상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한 기표도장을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몇 가지를 인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인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뚜렷한 특징이 바로 사전투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표도장의 상태가 저렇게 유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앞으로 정밀한 검증이 시행되면 사전투표지가 투표현장에서 프린트물로 출력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쇄물인지를 금시해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QR코드 상태가 프린트된 것으로 보여지는 사전투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투표장에 사용된 앱선 프린트는 잉크젯 프린트고 최종류의 그런 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선 프린트가 찍은 QR코드 상태와 인쇄기가 찍은 QR코드 상태는 크게 다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참관인들의 정언을 종합하면 잉크젯 프린트로 사용한 것은 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매끄럽고 연결된 그런 QR코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거에 잉크젯 같은 경우는 점과 점이 연결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크게 좀 거친 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너무 매끄러운 인쇄 상태의 사전투표지가 많다는 것이죠 앱선 프린트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은 잉크젯 프린트가 인쇄 상태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제금표장에서 제금표용한 많은 사람들은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진 사전투표용지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잘 세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쇄물 아니고서는 앱선 프린트가 가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앱선 프린트가 따라서 대법관은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전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가짜 사전투표지이고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제금표의 진정한 의미를 숫자를 세보니까 승부가 바뀌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 숫자가 가짜 숫자 숫자가 위조된 숫자라면 그 숫자를 어떻게 개수해서 세가지고 진짜 원래 숫자가 나쁜 숫자인데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정밀한 검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대법원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누가 승부가 바뀌지 않았더라 이런 종류의 발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사전투표지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수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둘러서 피고 측을 옹호하는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느냐 큰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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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